기능도 다양하고 2D CAD보다 모델링하기도 훨씬 직관적이더라고요. 저희 동지 E&G는 서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도 관련 부품 같은 걸 주로 가공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2D 가공은 저희가 직접 하고 3D 가공은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다 보니 의사소통 문제도 생기고 납기 지연이나 불량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D 가공도 저희가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GW3D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처음 써봤을 때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거였습니다. 기능도 다양하고 2D CAD보다 모델링하기도 훨씬 직관적이더라고요. 특히 G-Code까지 바로 뽑아낼 수 있어서 가공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성비도 훌륭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꽤 정확해서 실제 작업 효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ETC의 기술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업 중에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서 솔루션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할 땐 교육까지 지원해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선 정말 든든했습니다. 에센터 Chef 글쎄